안녕하세요. 크루즈 러버입니다. 요즘은 게잡이를 하며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오늘은 맥클리어리 공원을 찾아 게잡이를 즐겨 보겠습니다. 이 공원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지만, 개를 잡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먼저 게잡이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개를 잡으려면 개를 잡는 케이지가 필요합니다. 맥클리어리 공원에서는 수초가 많으므로 옆으로 열리는 네모난 케이지보다는 위로 열리는 둥그런 케이지가 필요합니다. 네모난 케이지는 수초로 인하여 옆이 열리지 않아서 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의 사이즈를 재는 자도 필요합니다. 4와 2분의 1인치 자리에 표시를 해두세요. 개를 잡을 수 있는 집게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개를 잡으러 갈 때에는 그 지역의 하이타이드 시간을 확인하세요. 하이타이드가 되기 3-4시간 전부터 개가 잘 잡힙니다. 닭고기가 필요합니다. 닭고기는 살이 많은 것보다는 뼈가 많은 것을 개들이 좋아합니다. 모든 준비가 되셨나요? 개 케이지 가운데에다 닭고기를 묶어 놓습니다. 케이지를 물속에 넣어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생긴 블루 크랩이 잡힙니다. 암컷의 배는 이렇게 둥근 겉껍질이 있습니다. 사이즈에 관계없이 모두 놓아줘야 합니다. 수컷의 개는 배 쪽에 있는 겉껍질이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잡은 개의 크기가 4와 2분의 1인치가 넘어야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사이즈는 놓아주세요. 맥클리어리 공원에서는 이렇게 생긴 레드락 크랩도 가끔씩 잡힙니다. 저기는 강 안으로 들어가서 개를 잡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물 깊이가 깊지 않을 때는 긴 장대에 달려있는 어망으로 개를 잡기도 합니다. 강 바닥에는 모래와 수초들이 있지만 발의 안전을 위해서 신발을 신어주세요. 어두울 때는 빛을 비춰주면 개가 모인다고 하네요. 랜턴이나 후리시라잇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오늘은 맥클리어리 공원에서의 게자비를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리는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